도양생명은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바로보장 면책감액없는 바로보장이죠 3천만원 밖에 표준형 밖에 안되요 유병자 안되고 근데 지금 성원에 너무 많이 불티나게 팔려서 7월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을 한대요 바로보장 2주간 그리고 면책감액관이 없다 단 14일까지 도양생명은 면책감액가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보장 바로보장 암 암통원 상급종안 항암방사선 90일 없고 모두다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40세기준으로 32,675원이에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내가 만드는 암보험이죠 암진단비 항암방사선 바로보장이 돼요 그리고 암주요치료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꼭 필요한 전이안도 보장이 되구요 자 24년도 7월달 종신 전기보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이렇게 상품이 나눠져 있어요 먼저 간편심사 3대 진단비죠 보장은 동일한데요 보험료는 디테일하게 비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일반암천 소외감 200 내열감 활성 1000만원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33,562원 타사보다 좀 더 저렴한 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항암방사선 암주요치료비도 2000까지 기타피부만 갑상수함 400만원 그리고 5년간 최대 5억까지 1억을 최대 5년간 그래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무 연기조건과 감액기간은 다 지금 연기조건이 없구요 나머지는 자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보장만 가입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심사용과 간편심사용이 있는데요 암주요치료비 1000만원부터 1억까지 5년간 되는거 그래서 표준형과 일반형 되지만 역시 보험료 차이가 좀 난다 50세기준은 일반은 24,000원 근데 유병자는 29,000원 한 5천원도 비싸구요 일반심사용의 여자는 14,000원인데 지금 간편심사용하면 17,000원 요렇게 차이가 난다 자 예시에요 암주요치료비 1000만원과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1000만원 가입을 했어요 요렇게 가입을 했는데 일단은 10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대장전망량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건 그전에 계산 한번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패스 자 암 소외감 통원시에 이제 100만원 그래서 그전에 80만원 했다가 암 통원비 횟수 제한 없이 100만원 이제는 소외감도 횟수 제한 없이 100만원씩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군교에도 통원해도 되지만 지방에서 아침마다 올라와가지고 하루 어디 모텔이나 호텔 잡고 30세끼 거기서 하고 통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입원하지 않고 통원하라고 그래서 통원했을 때도 암 통원비가 암 진단비가 일단은 보도 좋지만 일단은 통원비로서 계속 100만원씩 나오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다 예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 그리고 이런 재정저 이런 것도 전시간이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 단용 없고 어깨 누적 없는 상급종합병원 1인시 60만원 가입이 됩니다 물론 간편은 30만원밖에 안되지만 병력 없는 표준체는 중복 가입이 된다 60만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간병인 사용준비도 원하는 만큼 역시 동양은 뭐 치아보험이든 아니면 간병인보험이든 뭐 1인실이든 진단비든 거의 어깨 누적을 안 봐요 그래서 매우 좋아요 추가적으로 더 넣으시면 되니까 간병인 사용 네 드리고 간병인 사용 요한병원 제외된 거 그리고 요한병원 제외된 거 요한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런 것도 가입이 된다 간병인 사용땅은 15만원 요한병원은 5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10만원 요런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입원비와 간병비까지 빈틈없이 준비하시면 40만원 밑에 20만원 합이 60만원이죠 간병인 사용도 요한병원 제외가 15만원 요한병원 15만원 간호간병 10만원 요런식으로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깨드가 됐다 네 내열간 2천만원 60대 유효 천만원 네 간편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절연령이 천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추천플랜 깨알같은 거 시행으로 넘어갈게요 네 어지러우니까 질병수리비 질병수리비도 일단은 300만원까지죠 일반 질병수리비 100만원 그 다음에 백내제가 대형중 제외된 게 50만원 그 다음에 150만원은 상급종합병원 150만원 네 질병수리비가 무려 4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질수 200 상급종합병원 400만원 그래서 400만원으로 인상이 됐다 네 한도가 올라갔구요 비갱신형 종신보험 질병수리비 50 그 다음에 대형중 제외된 백내장 150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200 합의 400까지 400 400까지 일단은 남성 40세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요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도양생명 없어요 이제 종신보험도 7년 7년 납입하고 10년 시점에서도 베이징 4.6% 그래서 저기 농협 농협이 농협이 아니 그 어디죠 라이나가 베이징 4.5%인데요 여기 보면 1.0%가 빠지죠 그래서 1.0%가 빠져서 카드납도 되고 도양도 라이나 나오기 전에는 도양생명이 좋았다가 라이나 나와서 카드납도 되고 황금질도 높고 그래서 라이나로 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다양한 3.0% 3.0%부터 3.5%까지 뭐 72세까지 된다 네 4세대 실손보험 뭐 이렇게 해서 차등에서 보험청구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올라가고 보험청구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저기에 보험청구 안 하는 사람들은 할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